여보세요? 응. 잤어? 아니. 뭐해? 그럼 이제 제 공장 들어. 응. 나 일어났어. 어디 잤어 일찍? 응. 잠들었어. 약도 안 먹고? 약 먹고. 약 가져갔었어? 응. 하나 가져갔지. 잘했네. 응. 엄마. 취미러 갔어? 응. 뭐 여덟시만에 나간다. 응. 잠이 더 나아야 돼. 응. 몇 시에 끝나? 한 3시에 끝나겠네. 응. 저녁도 갈 것 같아. 알았어. 빨리 일어나. 자기는. 자야지 이제. 응. 잠 안 잤어? 응. 뭐 먹었어? 뭐 먹었어? 응. 아까 그 칼국수 뭐 안 먹었지? 응. 이따 일어나서 뭐. 응. 대충 먹어야지. 배고플네. 아니야. 별로 안 먹었다가 칼국수는. 그 말은. 어? 응. 가서 마시는 거 해줄게. 응. 알았어. 알았지? 응. 자랑해. 응. 나한테 얼른 조심해서 와. 그랬어. 들어갑시다. 응? 감사합니다.